분이라 괜히 뭐 제가 또 또 사기꾼 이라고 블랙 넣어라 그런식으로 하는거 귀찮아서 어 운달형님 눈치채신거 같은데 운달형님 비밀입니다 예 운달형님 눈치를 채셨네 그러고 그 최근에 또 만개 사기채신형님 뭐야 다른 방에서 놀고 있더라구 내용은 많죠 옛날에 이제 광개토라고 원래 더드형한테 만개 사기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원래 저랑 같이 이제 공방 팀 짜서 수리 랜덤으로 5연승 미션 아 아니 30연승 미션 해가지고 그때 낮 2시부터 저녁 8시 반인가 9시까지 안지고 30연승 했는데 만개 먹태한거 근데 원래 그분이 더드형이 그날 방송을 안켜서 나한테 그냥 좀 미션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더드형한테 사기치려고 했던거를 나한테 이제 아 심지어 26연승 때 원래 수리 랜덤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테란을 골라가지고 왜 테란하냐고 하니까 아 실수로 골랐다고 근데 이제 상대가 투토스 아니 아니 수리 적어가지고 펑커즈라니까 펑크 안짓고 털렸는데 1대상으로 이어왔는데 30연승 합격 성공을 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초코바님이라고 가스 안짓고 이기기 7연승 미션 777개 빙수형님 500개 사기친 다음에 400몇개 남았고 묶일기형님 500개 사기치고 그 블랙 한번만 봐달라 해가지고 봐줬는데 이제 마취형님 대신 반파가 되었고 그 베스님은 방송 끄고 나서 스폰으로 한판 2선 이기면은 100개인데 이제 5만원을 주겠다 해서 이제 총 2세트를 했는데 안주고 이제 9만원을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희 방 안오고 이제 다른 BJ방 갖고 듣는데 그냥 그냥 딱히 말아줘 그냥 맘말 안해요 까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바르IK는 좀 닦은다 2부에서 차가 추 morb이 끊어버리면 상당히 이상한 작품이 또 막혀 Leaf게 구고 끄고 cultura 활자라 망해야 하고 기믈러iają 스폰으로 기믈러 아 그럼 최근에 만개는 군자전 우승하면 만개 사주신다고 했는데 사라이 안줄거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 형님이 따른방 열혈 출신이라 당연히 사기 안질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마 비록원으로 보고있을거 같애 혹시 형님 비록원으로 보고계시면 안싸도 되니깐 그냥 로그인해봐 국회의용이 잘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안줄건데 왜 없는가를 밖에 지어내가지고 가재해보일거에 비록원은 참석하시고 도착해보내아 히사아툼 시룰 사이에iben이 있음 시끄러움이 사라이잉 파이오 이한 전투는 날 부른다 이 샤오투 명일은 나를 인도하리라 이 샤오투 이 샤오투 이 샤오투 영국 나는 전투에 목마라 지하올수 나는 전투에 목마라 아 진짜 못받고 이 샤오투 이 샤오투 이 샤오투 이 샤오투 어 왜 방금 병도 왜 이렇게 많아 병도만 하고 병도만 안꺼거든요 이 샤오투 이 샤오투 저도 지금 편리해 봐야 됩니다 천국 미네 nut 이 샤오투 내 목숨을 안고 이 샤오투 이 샤오투 jet 이 샤오 아 와 팡데이.. 빵탈에.. 다 끝까지 남아버렸어.. 어? 잠깐만 테라니어 죽으면 못 이기는데? 지하우스! 가시의 뜻을 받들어!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! 가시의 뜻을 받들어! 가오가라! 어? 저번에 보일이 많아? 아군 전설이 교재조원 터널 부른다! 이샤아 투! 이샤아 투! 가시의 뜻을 받들어! 죽기 딱 좋은다! 아군 전설이 교재조원 터널 전투에 못마르다! 공격을 시작하자! 전설이 널 부른다! 아! 드디어! 공격을 시작하자! 전투 준비 완료! 죽고 왔어! 가오가라! 도움이 필요한다! 도움이 필요한다!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! 아! 드디어! 공격을 시작하자! 공격을 시작하자! 공격을 시작하자!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! 타이럴드가 더 필요하다! 아군이 두 일정일 합니다! 오오오 오우 아동 터리타스 아동 터리타스 아동 터리타스 도움이 필요한다고 전투 준비 후 완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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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 还有 senate sch елов 오우 요만 이미 이겼죠. 아 마구는 영업해 주시는 건가요? 아 게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겼나저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지.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일반 그냥 진짜 그냥 스타를 잘 모르고 주는 행동들은 이게 뭐 상대방 토너먼트 대회인지 아니면 이게 공방인지 이게 늑대인지 뭐 어웨이로 하는지 팀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방 팀 잡을 하는지 이것도 약간 구분 못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냥 3대방 팀팀을 하는구나. 공격을 시작하자. 공이 필요합니다. 아 이거 이미 이긴 거 아닌가요? 준비가 끝났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준비가 끝났다. 헌터가 좀 더 적죠. 빨보보다. 빨보가 제일 강점. 준비가 끝났다. 준비가 끝났다. 준비가 끝났다. 준비가 끝났다. 도움이 필요한가? 나도 무서리 났어 초래형님 무슨일 있으신가요? 원래 게임이 좀 보고있으면 지금 우리편 둘 다 없어도 제가 이겨요 이미 미니맵이 사라져도 이겨야 돼 오구 어따 숨겨놨냐 빨간색 빨간색 도움이 필요한가 정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잃은 것 같고 곳들은 거의 흔들린 것 같고 공격을 시작하도록 내 생각을 잃는 것 같고 이 공격이 모두 Eu levÁ 5 주로 정체를 갇힌 것 같고 비롯을니 Serial 공격을 시작하자. 이랬는데 지면 레전드 아니야? 지프가 없다 했는데 지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이런 지프가 없지 두지 마세요 두지 마세요 아 하이브네 리버 하긴 해야겠다 척う고 その 기골이 우 floral 칠에 있는 inaccuracy 이랬는데 다cka 목표 2.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클렉스 – 대사 ا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잠시 후에 칼을 위해 칼을 때릴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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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저 아마 근데 하다가 이따가 뭐 수커나 해야 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라리 1차 1차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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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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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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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차 2차 3 2차 2차 나 아까 질러 나가니까 힘내 버글링하면 질러 잘한다라 통보가 안되있더라 문학이 도움이 부자 도움이 전적 중독 붙어있는 중독 카카오톡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나 근데 council shovel도 가긴다고 말해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도 안으로 안으로 Ouch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와 누카우트 어떻게 켜냐? 다 터네 제가리만